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동문기업들의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리고 수익금을 사회와 학교에 환원하는 작은 매장이 서울 인사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문기업 활성화가 학교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자와 백자부터 실용성을 갖는 그른용품까지 청아하고 순박한 멋을 뽐내는 전통 도자기들 사이로 홍삼 제품과 화장품이 눈에 띕니다.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동문들이 출자에 설립한 기업의 상품들입니다. 이 기업은 판매장을 서울 인사동에 있는 도자기 매장 안에 열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요새 나이가 60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데 그냥 또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드에서 다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이른바 샵인샵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매장에 또 다른 브랜드를 추가하며 상생협력에 나선 겁니다. 동문들의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이황 대표의 고심이 샵 개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동문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식품을 유통하는 이런 기업이 이제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장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되고 이것이 또 이제 학과의 발전에 이제 기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매 상품은 홍삼과 화장품뿐 아니라 단백질 쉐이크와 고추장 등 4가지. 스님과 불자들을 위해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순수 식물성 원료로만 만든 제품도 진열돼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로나에도 좀 어려운 우리 동문기업을 이렇게 샵인샵에다가 유출을 해서 동문기업들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참으로 저도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증을 소지하면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불련 자문위원이기도 한 이황 대표는 동국대에 2년째 5천만 원을 후원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힘써왔는데 이번 판매 수익 일부도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동문기업인들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첫발을 뗐지만 서울 도심 매장에 자리 잡다 보니 전국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문의 참여를 높여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연내 조계종 중심으로 매장을 계속해서 성장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한 상인도 판로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도 서로 상생하자는 시도가 경제 활성화의 총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